안녕하세요. 저는 보보.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보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 어린이체 이용해서 중국어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가 어린이체에 가는 날 릴리 상여월연의 날 나는 릴리야 저는 릴리 오늘은 청구로 어린이체에 가는 날이야 오늘은 첫 번째로 릴리야 궁금해 걱정 마 릴리야 우리가 있잖아 відомㅂ 릴리야 릴리야 우리야 선생님이 5억 씨를 벗으라고 했어 선생님이 5억 씨를 벗으라고 했어 师님은 릴리야 릴리야 릴리아 이리나와 부끄러워 하지마 릴리아 라이 저펜 비하이수 이제 우리는 크림을 클릭 거야 현재 워멈 화화 릴리아 이리나와 부끄러워 하지마 릴리아 라이 저펜 봐 비하이수 지금은 놀이 시간이야 현재 시원의 시간 참 남감 완주 릴리아 이리나와 부끄러워 하지마 릴리아 라이 저펜 비하이수 그리구 지금은 영국 놀이 시간이야 현재 시小劇場 시간 영국 놀이 상자 劇場娛樂箱 어? 릴리가 없어 아? 릴리 부잣 릴리가 어디 갔지? 릴리去哪儿了? 나 여기 있지 참 재밌다 난은 릴리 리치 비쵸 릴리 리치 비쵸 진짜 달아 진짜趣 저 막 또 app talent 내가喜歡 영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중에도 잘 찍을게요 자잰